자 우선!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박수부터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. 와! 드라마! 어쩌다 발견한 하루, 어하루로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러면 지금 연기하신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? 데뷔는, 연기 데뷔는 16년에 해서 이제 같이 4년차 정도 됐습니다. 와 신인상! 호명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뭘까요? 아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 연기 시상식도 이제 음반 시상식도 많이 못 가봐서 모르니까 미리 조금 언지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.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 말고 다른 친구가 받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저 이름 나오자마자 그냥 벙 쪄가지고 수상소감도 완전 그냥 어버버되다가 진짜 떨리겠어요.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방송에 다리는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다리를 벌벌 떨었거든요.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 황명희 님께서 신인상 받을 때 가족 언급을 안 했는데 누가 제일 섭섭해하던가요 라고 네 식구들 반응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. 아 네 맞아요. 사실 그 시상식 할 때는 이제 핸드폰을 잘 확인을 못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확인을 하니까 축하한다고 연락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. 지인분도 그렇고 가족분도 그렇고 근데 서운해 하시지는 않으셨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데뷔하고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연초에 갔다 왔어요.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니 얼마나 떨렸을지를 잘 아니까 괜찮다고 나중에 더 좋은 데서 상 받으면 그때 한번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셨어요. 멋지시네요. 네 어머니 아버지. 사랑합니다.